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7년 제4회 위험물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번에 금속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했습니다 자 금속은 고체 금속은 연성과 전성이 있다 자 펴지거나 하는 성질이 있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고체 상태에서 결정구조 형성한다 역시 맞는 말이고요 반도체 절연체에 비해서 전기의 전도도 전기가 전달되는 유리입니다 크다 금속은 당연히 전기 정도 크다 맞습니다 자 4번째 보시면 상온에서 모두 고체이다 그랬죠 어찌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H, C가 바로 수원이죠 수원은 금속이지만 상온에서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 문제는 OH라고 하는 수산기의 대과로 농도 말하는 거죠 자 농도가 10에 마이너스 5승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pH와 X승으로 오른 것은 그렇죠 일반적으로 만약에 염산처럼 H, C, L 화학식입니다 자 이렇게 H를 가지고 있으면 수소의 이온 농도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NaOH와 같은 물질의 경우에는 여기 OH입니다 자 NaOH의 경우에는 OH가 들어있으니까 수산기가 들어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수산기의 농도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 자 근데 일단 H이온을 가지고 있으면 보통 pH를 구할 수밖에 없고 OH를 가지고 있으면 POH를 구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문제는 OH를 제시를 하고 pH를 물었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때문에 이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하나만 더요 pH라는 것과 POH라는 것을 더하면 14가 된다라는 공식 안에 있었습니다 자 이걸 활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OH나 pH는 공식이 마이너스 로그의 수산기의 농도고요 만약에 pH를 구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의 이온 농도라는 거죠 자 지금은 주어진 게 OH밖에 없다 보니까 POH를 먼저 구할 수밖에 없고 자 이럴 경우 마이너스 로그의 OH의 농도를 맞습니까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이죠 그래서 10에 마이너스 5승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 값이 그대로 답이 된다 그랬죠 따라서 여기서는 POH가 5가 나왔으니까 이게 5라면 얘는 얼마 돼야 되겠습니까 9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pH 기준으로 7이 중성이고요 7보다 크면 알칼리성 알칼리성 작으면 산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pH가 9라는 것은 이 점에 와 있을 거니까 알칼리성인데 약한 성질의 알칼리성이고요 값은 pH 9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원래 이 문제를 쉽게 낸다 그러면 여기다가 H를 주고 바로 pH를 구하면 pH가 5가 되겠죠 주로 그렇게 묻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pH를 물으면서 OH를 제시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물질 1g을 각각 1kg의 물에 녹였을 때 빙점 강하가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빙점 강하 강하라는 뜻은 떨어진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얼마만큼의 차이로 떨어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공식은 델타 T는 m a 분의 1000 w 그리고 상수 값입니다 kf라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m이라는 것과 w라는 것이 뭐냐 하면 m은 용칠의 분자량이고 w는 용칠의 질량입니다 그리고 소문자 a는 용매의 질량입니다 이때 원래 시험 문제들은 델타 T를 구해보세요라는 질문을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똑같은 물질 1g을 각각 1kg의 물에 녹였을 때 빙점 강하가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건은 또 다른 상수 값도 없고 용매실량은 나와 있지만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용칠에 이 복이 나와있는 녹이는 물질들이 되겠죠 용칠에 분자량이 분모에 있네요 그러면 빙점 강하 델타 T하고의 비교해서 m이 분모에 있으니까 이 빙점 강하하고는 어떻습니까 반비를 감기죠 따라서 빙점 강하가 크다고 한다는 얘기는 분자량이 작을수록 얘는 더 크지겠죠 결론은 뭡니까 복이 4개 중에서 분자량 제일 작은 것이 답이 되겠죠 1번에 메틸알코올인데요 메틸알코올은 탄소 12 더하기 수소는 4개 있네요 산소 1개 있으니까 더하면 32가 됩니다 다음 에틸알코올은 46이 되고 그리고 이 문제의 답을 맞추기 위해서는 굳이 분자량을 다 구할 필요가 없죠 탄소 1개 있고 2개 있고 3개 있고 6개 있네요 당연히 답은 1번이 분자량 제일 작기 때문에 빙점 강하는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1번 잘못한 상황이 Home 확인 가성 안쪽으로